예전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상훈이 오랜만에 있어 나 요즘은 맛있게 먹었어? 아니요 정서 안 먹었어 나 둘이 한마리 푸드득한 내 마음을 떠나 구이요 구이요 헛헛 나 나나나나나 구이요 전주라 개구르 산다 사냥을 나간다 개구리 산에 올랐니 산에 보고 갈래 하시네 나 둘이 한마리 푸드득한 내 마음을 떠나 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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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헛 사냥을 나간다 아 이 밤 시야 오 시야 펌핑 시야 우리 구강생들은 펌핑 시야 수고합니다 사 이거? 와 여기 진짜 너무 봐요 실력이 시야 또? 가르침! 안녕히 계세요 다윈 저희 마을 이번엔 공유의 신뢰가 안고 있는 1, 2, 3, 4, 5, 6, 7, 9, 9, 10 이게 당연히? 나쁜 사람 1, 2, 3, 5, 6, 7, 8, 9, 10 3, 4, 5, 6, 7, 10 어 이겼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Х 야 ** 이겼어! 규찬 도코 끌었어 그것도 다.. 몸도 실력이에요 도로치 선물을 와~~ 감사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형 둘은 무슨 사이에요? 투베 운동하다가 막 운동하다가? 어..운동 하다가 만난 또 선후배 사이가 또 찻쾌쾌쾌하잖아 운동을 했나? 합기도 합기도를? 아 진짜x4 어..우동인이시네 테에머니 하니 할건데 뭐냐면 나무에 옷으로 망치를 받는 거에요. 누구랑 할지 유종이부터 다 누구랑 할지 상영생도 진짜 만만하다는 연약하잖아요. 야 아까 하시라고 봤냐? 너무 아프셔. 아 맞어 봤어. 민서언니야. 민서언니야. 아니 저 혼자 혼자 갔어요. 1, 2, 3, 4, 5, 6, 7, 6, 7, 8, 9번이 1번. 마지막 1번. 자 이거 민서커였습니다. 1, 2, 3, 4, 5, 6, 7, 9, 10. 됐습니다. 1, 2, 3, 4, 5, 6, 7, 9, 10. 올라왔죠. 많이 내려갔죠. 디퓨저. 아 역시. 립밤. 아 립밤. 공부 열심히 하고. 연휴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보고 서영이.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아 영원아 잘 먹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약간 좀 이상하죠. 세 번 출입인데 계속 같이 다녔어요. 여기가 이제 민서가 있는 연수실 어디에요 여기? 연수실이. 데려다 줄 겸 와서 여기서 이제 알게 됐는데 자 누구랑 할겹니까. 오빠urt geen. 소비형입니다. 핸드 돼. 누구 혼자 했는지 가위바위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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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 js killed. 자 도전. 열 번. 하나 둘 셋 하나 가우 decisος. 네. 우리 할머니가 했던 걸로 대치겠다. 네 열 번입니다. 오른쪽 시작! 선물의 시간! 난 미소! 제일 갖고 싶은 게 왜에요? 오 취향! 펌핑취향! 우리 구강 창구 유한 펌핑취향 80분 잘 고르세요! canon서, 고르세요. 내 성은 픽은? 이걸로 lui! 나? 네. 아 먼저 하라고? 총 열고 하는 기회. 오케이, 왼손으로 하셔야죠. 아 나 왼손으로 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심이었다 이거. 내 이름이 어렵다 하고. 진짜 죄송해요. 시작! 하나!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찰칵! 아 왜 안들어가? 아까보단! 아우, 짜증나지 말고! 아니 아니 그냥 살살했는데. 선택할 수 없네. 뽑기! 오, 멋져 맞아. 하나, 둘, 아! 야, 되네, 그 조종이가 안 줄잖아. 아! 번역! 아! 저 압위또 다했습니다! 저 압위또 다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굉장히 난감한데 아무도 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봐. 내가 봐. 내가 봐. 한 명씩 다 봤습니다. 네? 한 명씩 다 봤을 때 봐야죠. 1분 때 예배 된 적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1분 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분 때 듣고 이제 출석 택도 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오늘은 1분 예배 됐습니다.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수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먼저 할게요. 가르최다. 오! 오fight! 나랑 이건 낙이죠.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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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여섯,. 많이 마켰어요. 시작! 시작! 한 둘 셋! 어? 3, 4, 5, 6, 7, 9, 10 아! 나 불껍 줬었어. 아니, 불껍 줄였는데요?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그래도 선물은 드립니다. 당신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희귀해 되게. 어제 메뉴는 방송에 선생 deposited. 그 예로 봐야, 제가 커팩까지 내려. 오~~~ 생각하면, 어머니가 원하는 학교를 붙으면. 아니, 지면 뭐 할 거냐고! 지면!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저희만 둘이, 저희만 제가 카리스 한 번 할께요. 아, 알겠습니다. 안 나오는 애들 다 나오겠네, 갑자기. 근데 고맙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뭐야! 봤어! 여덟, 아홉, 열,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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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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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제발 이제 나 약간 애매하다고 해. 애매하다고 얘기해? 아, 이거 한 번. 와! 그러면 정원이의 정리! 저는 이거, 오, 이거? 와, 여깄어요. 네, 아무튼 우리 마지막 정원이 또 보상까지 힘내고 네, 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